지금 인도네시아는 방탄 광고로 떠들썩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 토커페디아는 지난 10월부터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교용해서 아주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의 거리의 광고판, 지하철 차량 내부, 외부, 그리고 지하철 역사, TV 광고, 인터넷 광고 이렇게까지 거의 모든 매체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가 몇 주째 진행되면서 전혀 없던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방탄 광고판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요. 가족단이 여럿이 함께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족들이 즐겁게 사진을 찍고 팬들에게는 관광 명서가 됐다는 글도 보입니다. 이 가족은 7명의 남자들이 각각 방탄의 포즈를 흉내내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증샷 올리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을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광고를 한 토커페디아에 선물을 보내고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팬들의 이러한 선물에 토커페디아 직원들이 놀라서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고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 회사로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방탄을 모델이 써줘서 고맙고 잘 챙겨달라는 편지와 선물까지 보내는 아미들 정말 이런 팬들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팬들은 감사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토커페디아는 방탄의 팬 사이트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방탄 광고 덕에 마치 한국에 있는 것 같다. 매일 광고를 찾아다니는 게 즐거움이 됐다. 이런 감사까지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에 맞게 토커페디아는 방탄 관련 이미지들을 나눠주고 자체 쇼핑몰에서 방탄의 기념품을 팔고도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인 방탄을 모델로 기용하고 엄청난 광고 물량으로 진행하고 있는 토커페디아의 광고 그에 걸맞는 아미들의 엄청난 호응으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색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